우리한테 끊어버려나 행복하게 살아냐해 바비클로우니 모든 일을 잊고 즐깁시다님 안녕하세요 내일도 예 방송 안합니다 중고차 꼼꼼하게 잘 알아보고 사세요 저번에 시청자분께서 중고차를 구매를 하셨는데 얼마 안 있다가 고장이 나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대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오리는 오리오리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요 아닙니다 저 약간 아웃사이더인데요 아웃사이더 오늘 저 한 3시 한 20분까지 예 될 것 같습니다 3시 한 20분 깔끔하게 3시까지 하지 뭐 그냥 막 3시까지 오케이 깔끔하게 3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우상훈이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얍네 종족이 아주 무섭구만 일단 뭐 좀 해보고 예 왜냐면은 제가 그 나중에 5시 한 반쯤에 나가야 되는데 어제 방송 안가고 오늘 지금 저 오전 방송 안가고 또 편집 해가지고 또 영상을 올릴 시간이 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예 그 영상 그 또 작업하는게 이게 화질이 조금 괜찮게 올리려고 하면은 업로드하는데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일은 뭐 예 아침 가고 저 데이트하구요 요새 뭐 영화 그때 뭐 공급 뭐 있다 했지 그때 편집자는 저는 썸네일 같은 경우는 제 아는 동생이 썸네일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조금씩 너를 줍니다 그리고 편집은 제가 하는게 깔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게임을 하니까 어떤 게임 올리면 되겠다라는게 바로 그냥 생각이 나서 간단하거든요 어차피 뭐 동영상 그 게임 시작 끝만 딱 잘라가지고 그냥 업로드만 하면 되는 거라서 아 아까 7시 저 그 안좋은 추억이 하나 있는데 에데데델 에데데델 YYYGG 아 아 독전 그 재밌나 근데 확실히 범스 믿고 그 영화 뽑으면 되나 그 만약에 영화 재미없으면 뚝배기 꽤 되나요 자원의 뚝배기를 그 걸 수 있나 어 아 아 근데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안 나오나요 아 근데 디즈니 애니메이션 진짜 보고싶다 코코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아 챔피언 재밌어요 아 아 그 내가 마동석 그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 끝나지 않았나요 그거 그 영화관은 이제 끝나지 않았나요 그 한참 된 거 같은데 그거 독전 독전 어 나중에 봐봐 한번 얘기해봐야 되겠다 근데 영화 요새 영화관에 앉아있으면 왜 이렇게 조미수신지 모르겠네 아 독전보고 재미없으면 환불 아 그정도로 예 재밌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추천 아 그래 재밌다는데 파야지 앗 쩔 루 을 뭐 요 오 으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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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틱스... Ye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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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squares. early 10. July 10. assessments 됨. how many distant בט 어, 2018 이글스 연인 별풍선 10개 고맙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야. 매다급님 별풍선 1개 팬클럽 고맙습니다. 허잇. 두문 고맙습니다. 땡큐. 와, 찰리프스 노래 들어야지.